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LH 투기사건에 대한 민심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의 연당은 부동산 투기수사의 경험과 능력을 소유한 검찰을 제외하고 셀프조사와 수사를 한다고 법석을 떨고 있습니다 정권 붕괴 몰락에 신호탄이 올랐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LH 투기조사의 문제점 이종근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LH 투기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의 분노가 정말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집값 폭등으로 우리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다 지금 기름을 붕은 꼴인데 경찰에서 지금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서 압수수색을 어제 네 LH 본사 본사하고 또 13명인가요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을 벌였는데 이것도 너무 늦었다는 평가가 있어요 2일 날 민병과 참여연대에서 폭로를 했지 않습니까 100억 원대 투기 사건을 그런데도 9일이면 그동안 7일간이나 비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7일간 비우게 된 가장 큰 원인이 조사라는 걸 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수사를 돌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나서서 경제부처 국토부하고 금융위원회하고 이렇게 다 해갖고 조사해 전수조사하라 그렇죠 전수조사하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검찰들에게 나오는 말 중에 사람은 믿지 말고 상황을 믿어라 즉 사람들 불러서 무슨 전수조사하고 그게 드러납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도 그랬잖아요 땅을 봐야지 땅을 땅인 주인이 누구고 그 주인이 무슨 돈을 했는가를 찾아봐야지 그건 조사가 아니라 수사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조사를 해서 드러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금 추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영장을 청구해서 실질적으로 수사에 들어가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해당 당사자 주무부처잖아요 국토부는 사실 국토부가 조사를 당해야 되는 수사를 당해야 되는 어떤 상황인데 공범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국토부가 나서서 조사를 하라고 그러니까 조사한다 어영부영 하면서 시간 다 지나갔고 비난이 되니까 경찰청도 들어가 그래서 이제 앞으로 경찰청 국회수사본부에서 수사해 이게 며칠이 지난 다음에 한 사흘인가 지난 다음에 이렇게 수사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런 어떤 상황들 속에서 빼돌린 건 다 빼돌렸겠고요 어저께 사진 하나가 나왔어요 경남 진주시에 있잖아요 LH 본사가 근데 현재 지금 새벽 시간인데 LH 본사야 그러고 사진 나왔는데 전층이 전부 다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아니 다 퇴근해야 될 시간에 무슨 왜 불이 켜져 있겠습니까 당연히 다 나서서 여기 뒤질 텐데 그러니까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증거인멸의 시간 이것만 준 꼴이 된 거 아니냐 그래서 대검 검찰 수사관라는 분이 인터넷에 올린 글이 화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보단 또 땅과 돈을 찾아서 그 수사를 해야 하는데 지금 엉뚱한 데다가 헛다리 짓고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한동훈 검사장 가치로 그런 분야에 아주 전문가를 탁 투입하면 이건 끝나는데 바로 면목 업체라든가 지분 조기기 컨설팅 업체 이런 부분 또 금융 계좌 또 본인들과의 연관 계좌 이런 것들 바로 들어가서 하기만 이건 다 밝혀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놔두고 사람 불러 갖고 당신 땅 투기했느냐 물어보면 저 했다는 사람이 누가 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렇게 되면 본인 이름이 아니고 다른 사람 이름 하는 지인이라든가 차명 또 법인 뭐 이런 거 알 길이 없잖아요 그렇죠 또 인근 땅도 전부 다 뒤져야 되고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꿈들은 신도시에 지정된 그 지역이 아니라 그 인근들을 다 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근데 그게 아니라 3기 신도시 지정된 곳만 뒤지고 있으니까 그것도 문제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도 2기 신도시 수사에 참여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27명의 공무원들을 지금 발견해내고 1기 신도시 수사 때도 약 한 181명 191명의 공무원들을 구속한 어떤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라고 실제로 이런 어떤 경험이 전혀 없는 새로 만들어진 조직이 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거야말로 특수통은 경험 아닙니까 칼을 손대 봤어 칼을 처음 지어봤어 이런 큰 차이죠 경험이 없는 사람이 이런 걸 수사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엊그저께 며칠 전에 조선일보 인터뷰를 통해서 공격적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를 하는 것은 만국적 범죄라고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하는지 한 방 때린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난리가 난 거예요 윤석열 한방에 청와대부터 난리가 난 거예요 다 그 말이 옳다고 지금 대서특비리 되고 국민들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검찰은 끝까지 이렇게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셀프 조사를 하나요 왜 그러냐고 저는 생각하냐면요 검찰 특수통한테 맡기면 어떻게 되냐면 특수통들은 대개 그 끝이 어딘지 신경을 안 쓰거든요 고구마 줄기잖아요 줄기 줄기에서 끝이 청와대든 뭐든 상관없잖아요 끝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울산 선거사법 문제라든지 라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차단하는 이유가 하나씩 하나씩 하다 윗선 잡고 그 윗선 잡고 하다 보면 제어를 못하는 거잖아요 이게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뭐 이렇게 나왔다 하면 완전히 판이 완전히 끝나버리죠 그러니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요 교수님 매일같이 LH 직원들 더 추가됐다 또 새로운 의혹들 제기되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자체 수사로 나올 겁니다 앞으로 수사 결과 11일 날 오늘 발표한다고 했는데 조사 결과를 오늘 발표하는 날이죠 근데 알고 봤더니 민비원이 한 것보다 이렇게 더 많았다 그게 국민들이 그러면 잘했어 이렇게 박수 칠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이거는요 기획부동산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양이원영 의원의 모친이 기획부동산으로 지금 쪼개기를 샀잖아요 더 많이 있을 겁니다 기획부동산이 뛰어들었다는 건 2019년도에 발표가 됐는데 2019년도 이전부터 이렇게 뛰어들었다는 건 기획부동산은 정보를 갖고 가는 거예요 그 정보가 어디서 나왔느냐 물론 LH 직원들도 정보를 줬겠지만 이게 사실 기획부동산은 큰 돈이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큰 돈으로 지금 땅을 사들이고 파는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거액을 리스크가 큰데 거액을 어떻게 동원하겠습니까? 분명히 정보를 알았고 그 정보는 국회의원들 포함한 정치인들이나 청와대와 연결이 되지 않으면 그런 식으로 사실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특수통에 맡기면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날 텐데 그냥 LH 직원으로 덮어야 돼 이런 시각으로 지금 합동수사본부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꼬리 자리기 하기 위함은 지금 대통령도 청와대 직원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라고 그랬는데 재발이 저린 것인지 아니면 청와대 조사해보니까 우리는 깨끗하더라 그래갖고 이제 미리 선을 딱 그어놓으려고 그런 것이지 그렇죠 청와대 자체 조사하니까 없다는 데 거기에 대해서 누가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특수통한테 맡기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말을 회피하려고 청와대 직원들을 자체 조사하는 거죠 더군다나 6대 범죄, 검찰에 수사할 수 있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는데 아니 LH 직원 말고도 지금 공무원들이라든가 고위공직자들까지 연계됐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야말로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할 사안 아닙니까 검찰의 능력이라든가 여러 면에서 그런데 검찰한테 또 감사원한테 감사를 맡기면은 검찰은 우리 편 아닌데 최재원 감사원? 그거 나서면 골치 아픈데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군다나 검사들이 실력을 팍 내면은 건경 수사권 그거 잘못된 거 아니야 그렇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죠 교수님께서 처음에 이걸 다루시면서 정권 붕괴를 언급하셨는데 사실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단순히 LH 직원의 몇 명이 다 중요한 게 아니고요 첫 번째는 건경 수사권의 어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지금 나오거든요 즉 경찰의 국가수사본부가 지금 나서서 이걸 하고 있는데 국민들의 기대 또는 국민들의 눈높이는 굉장히 높아져 있어요 LH 직원 몇 명 갖고 지금 이 사건이 덮어진다 그러면 그 분노는 정말 폭발할 겁니다 왜냐하면 당장 보세요 이 공공임대주택 하겠다 공공성 그걸 누가 압니까 LH에서 해요 LH 사람들이 다 가고 다 주택도 다 지금 샀잖아요 사갖고 공공임대를 하겠다는 건 그 정보도 쌍값에 그것도 다 털어야 되거든요 지금 3기 신도시만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건드리지 않는다? 그래도 문제고 건드렸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다? 더 문제고 아주 손짓고 헤엄칠 수 있는 그런 건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몇 명의 꼬리 잘랐다 그러면 경찰 수사본부를 어떻게 믿습니까? 난리가 날 거고요 더군다나 지금까지 어떤 검찰이 문제였다라는 것들이 전부 다 사실이 아니라 검찰한테 맡길 건 맡겨야 된다라는 국민적 여론이 형성이 될 테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1, 2개월 내로 이렇게 덮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궁극적으로 이 정권이 4월 재보순도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경우에 따라서 내년 대선까지도 영향을 미칠 아주 엄청난 폭발선을 가진 그런 사안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피라미들만 잡아가지고 빨리 덮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금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들이라든가 일반 국민들 보면 용보들 심기에다가 맹지도 사고 쪼개기도 여러 가지 수법들이 많다는 거 이걸 처음 한 거예요 대다수 사람들은 그러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가장 분노하는 것은 이 공정성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 한 말들만 보면 투기는 반드시 금지시키겠다 부동산 정의 실현하겠다 투기 억제에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 집값 안정에 명운을 걸겠다 온갖 말들을 3년 동안 쏟아냈는데 이거 투기 의혹 한 방으로 다 그게 공연불이 돼버렸어요 아니 스스로의 조직에서 투기를 하는데 왜 국민들을 엄한 국민들을 투기꾼으로 몰아요 그게 지금 정권의 어떤 정당성까지 레지티먼시 정당성까지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분노가 온라인을 넘어서 아마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3기 신도시 지소청원이 지금 한 5만여 명이 이렇게 동의를 했던 것 같은데 오프라인까지도 확산돼 가지고 진중가요 본사에다가 계란 투척 오고 지금 이 하구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변창흠 국토부장관 정말 문재인 사람이에요 문제에요 소심파더군요 소심파 이것도 어제 국회에 나와서 일부일탈이다 이렇게 해서 축소했고 그 이전에도 뭐 무슨 그런 정보를 가지고 상급 같지는 않다든가 또 무슨 공시지가로 이렇게 매입하니까 별 이익 없습니다 하고 자꾸 재식구 감싸게 하고 턱 풀라고 한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장관을 계속하고 있으니 한심만 노릇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발언을 하고 사실 이낙연 대표가 불러서 야단쳤잖아요 그리고 사과를 했는데 소심파인가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냐하면 지금 정치공학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얼만큼 악재인지를 알면 야당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야 그거 무슨 생각으로 했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은근슬쩍 넘어가야 되잖아요 아 내 소신이었다 아니 나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다 못한 여당 의원들 내부에서 지금 연청은 잘라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지금 막 쏟아져 나오고 있죠 그리고 청와대 대변인은 박수현 지금 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도 오늘 내일은 아니지만 물러나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민주당 지도부도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대통령한테 건의를 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지금 팽배하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받아들일지 어떨지 모르지만 그런데 본인은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밑에 사람들이 동반 사퇴하자니까 나는 할 일이 많다 어찌 이렇게 똑같은 얘기들 오겠습니까 그렇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뭉개해야 되니까 당연히 할 일이 많겠고 변창흠 장관이 사실 지난번에 구의역 김군 사건과 관련해서 하청업체들이 잘못했다고 한 발언이 엄청나게 문제가 되어서 총문회에도 간신히 뭐 어쨌든 총무보고서 채택도 안 됐는데 대통령이 야단쳤잖아요 왜 임명장 수여하면서 그 발언 잘못됐다고 그러면 사실 조심해야죠 지금 상황이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 오래 버틸 것 같지가 않아요 전 설화가 문제가 아니라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당시에 직원들이 투기할 때 그때 그 LH공사 대표 사장이었잖아요 당시 저 노조들 이 글을 보면 거의 내려가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LH 진주에 서울에만 있고 서울에만 있고 본사에 가지도 않고 그거 비난을 엄청나게 노조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LH공사의 본연의 어떤 일을 제대로 하지도 아니 내려가지도 않는데 일을 하는 겁니까 그게 직원들이 조직을 추스리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왜 이 사람 임기 동안 윤리위에 제수된 자체 윤리위에 제수된 건이 한 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재임기간 중에 본사에서 여러 가지 비위는 그 전임에 비해서는 몇 배가 늘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변창업에 대한 사태 여론이 이렇게 비등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스타일로 봐서는 또 깔고 뭉개다가 그렇죠 결국은 뭉개고 넘어갈 거예요 그렇죠 내가 임명을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책임질들은 절대 안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은 양산 하부면 사자부지 땅 문제도 국민의힘은 안병길 의원이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영농계획서에 11년간 영농경력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2009년부터 농사를 지었다는데 무슨 농사를 지은 적이 있는지 대통령하고 그러면서 거기 내려가서 농사 지었다는 게 말이 되냐 또 가서 농지 보니까 농지가 아니라 아스팔트더라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문제는 여당 쪽에서 이 문제가 워낙 화라사처럼 이렇게 타오르니까 이걸 좀 진화하겠다 해가지고 네거티브를 지금 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시선을 돌리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서울은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 이 시장 시절에 내곡동 땅을 그 처가와 가족들이 갖고 있는데 그거를 용도를 변경하는 걸 신청을 했다 국토부에 네 그래서 차익으로 수십억 원을 보상 받았다 이 문제 제기를 했고 또 부산 선거에서는 엘시티 아시죠 101층짜리 고층 아파트 이영복 회장 기억하시잖아요 그 사람이 수백억 원을 횡령을 했고 그 돈의 대부분을 허가를 받기 위해서 로비를 했다 그런데 리스트가 발견됐다 갑작스럽게 없던 리스트가 갑자기 이 시점에서 나오는지 리스트가 있다 리스트에는 지금의 국민의힘 의원들 이름이 있다 라고 지금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엘시티 사건도 2017년에 검찰 수사를 통해서 다 밝혀진 내용이고 네 두 명이 기소됐죠 오세훈 시장의 내곡동 땅 문제도 원래 그 땅 자체가 노무현 정권 때 국민임대주택 애정지로 지정이 됐다가 이미 지정이 된 곳이고 보험자리 주택으로 용도가 변경 그걸 바꿔 놓은 건데 그걸 가지고 이미 한명숙 전 총리하고 시장선거에서 붙었지 않습니까 2010년에 그때도 우혹을 제기했다가 망신을 당했는데 또 지금 꺼내고 있다 그렇죠 공탕을 꼬리 공탕을 이렇게 우려 먹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일단 이거 LH권과는 질적으로 다르죠 왜냐하면 LH는 사전 정보를 갖고 매입을 해서 차익을 또는 보상을 받으려고 한 거고요 이거 보니까 상속을 받았더라고요 땅을 그러니까 어떤 목적으로 그걸 내곡동을 샀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실제로 용도를 변경한 어떤 상황이 보이는 것이고요 부산 LCT는 부산 시민들이 더 잘 알아요 이영복이라는 사람도 알고 그래서 이미 소문은 다 나 있어요 어떤 식으로 소문이 났냐면 야당에 누구누구누구 여당에 누구누구누구 다 했다 전방위로 했다라고 소문이 나 있거든요 만약에 이번에 그렇게 해갖고 야당만 밝혀내는 식으로 하면 부산 시민들이 잘 알아요 아니 저기 선거 때문에 야당만 건드렸네 여당은 왜 안 건드려요 여당 누구누구 다 알아 우리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좀 뭐랄까요 좀 빤히 보이는 수가 아니냐 라는 생각입니다 또 이 정부의 전 정권 탓은 아주 유명한데 네 이번에도 물타기 하려고 아무 관계 없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 12월부터 조사를 해야 한다 아니 지금 있는 것도 제대로 조사를 못하면서 그렇죠 5년 전 5년 전 10년 전까지 다 조사를 하자고 이렇게 나서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번 이 LH 투기 사건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지금처럼 뜨뜨미지근하게 적당히 덮으면서 꼬리 자리기나 하려고 했다가는 정권 자체가 몰라 그 시간을 다 추건다는 그 사실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